팩으로 이렇게 밀키트로 파는 거였는데 시켜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항상 집에 있어요, 항상 프리젤을 두 개 하기는 싫은데 어? 괜찮은데? 어머 어떡해 샀죠? 이거 대단한데?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냉장고에 제가 며칠 전에 시켜먹고 남은 떡볶이랑 순대랑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려고 합니다 우선 데워볼게요 아니 정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항상 그 최저임금이 아니라 배달 최저금액을 맞추려다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오뎅, 튀김류들 이런 거 막 왕창 시키면은 한 벌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는 조금 입이 짧은 편이어가지고 다 못 먹는단 말이죠 한 세 번은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달 음식이 비싸다 하지만 저한테는 저는 이걸 세 번을 나눠 먹으니까 어머 이 정도면 괜찮은 듯 싶어요 식당 가서 먹으면 항상 남기니까 어떤 곳에서는 제가 그래서 포장을 해달라 하기도 하는데 포장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뭐 국수류라던가 짜장면 뭐 이런 것들 근데 배달을 시켜먹으면은 제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남은 거는 또 나중에 돌려먹고 돌려먹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 지금 냉장고에 또 떡볶이를 시켜먹기 더 전에 시켜먹고 남은 치킨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레몬 물을 만들어서 마시고 있거든요 물병은 따로 없어서 그냥 섬다수 2리터 짜리에 바로 이렇게 레몬을 넣어서 먹습니다 사실 레몬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레몬을 산 건 아니고 요리를 하려고 레몬을 사려다가 보니까 이것도 1인 가정에 비해야 레몬이 막 하나씩 팔진 않잖아요 물론 근처에 마트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하나를 사 올 수 있겠지만 와 레몬을 무슨 하나를 사려고 했더니 막 이만큼씩 파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떡해 샀죠 사가지고 그때 무슨 파스타 해먹을 때 한 개도 아니야 반 그 반개 쓰고서 남은 레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저거부터 레몬 물 만들어서 마셔야겠다 레몬 디톡스 할 때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또 레몬 씻으려고 요것도 샀잖아요 베이킹소다 이 레몬 껍질을 깨끗이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레몬을 우선은 씻고 베이킹소다로 아주 겉을 빡빡빡빡 해서 씻고 올린 뜨거운 물에 데치면 좋다고 하는데 또 그것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샤워를 해줬어요 그렇게 위생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 저는 그날 먹는 것보다 그 다음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이게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면은 이렇게 뭔가 소스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늘러붙는다 그랬나? 더 걸쭉하고 늘러붙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거 너무 맛있어 우선 이 떡볶이는 석관동 떡볶이고요 제가 유튜브 썸머썸머언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썸머언니가 석관동 떡볶이 라이브하는 거 보고서 시켜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는 그건 이렇게 팩으로 파는 거였거든요 팩으로 이렇게 밀키트로 파는 거였는데 한 4팩을 샀는데 알았어 알았어 한 4팩을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금방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 이걸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오늘 먹고 싶은데 이걸 또 시켜야 되니까 아 이거 언제 배송될지도 모르고 난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하고서 그냥 한번 뱀이... 아니야 쿠팡이치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있는 거예요 안에 석관동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켜먹었죠 먹어볼게요 어우 매워 순대로 한번 위를 보호를 해주고 먹겠습니다 순대만요 쭈욱 음!!! 앗!! 앗!! 음!!! 음!!! 이거 떡볶이도 떡볶이인데 순대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피카츄 돈가스 제가 잘라둔 거거든요 흠 음!!! 빡빡빡빡빡빡빡olas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então 맛있어 맛있어 목욕 이제 밥 먹음 쭈욱 음! 소리 들리세요?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 음! 저는 확실히 배달시킨 당일날 먹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는 게 맛있어 원래 제 최인 떡볶이가 신전 떡볶인데 요즘에는 이 석감동에 완전 빠졌어요 제가 탄산을 잘 안 먹거든요 대신에 이 삼육아몬드가 항상 집에 있어요 항상 떨어지기 전에 사두는 것들 중 하나가 이 삼육아몬드인데 살짝 맵다 싶을 때 얘를 싹 먹어주면 됩니다 다시 주면 돼요 음! 어떻게 이렇게 살지지? 옛날에 이런 거 못 먹었는데 막 20대 초반에 애들이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막 나 순대 못 먹는데 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토끼가 달려있어요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집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서 산 건데 사실 이거 우정팔찌 거든요 윤주야 보고 있니? 너 지금 손목 봐봐 이거 있어? 없어? 이렇게 파트너 나이가 еры 이란 날 명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여러분들 요 NTN 스프레즈 좋아하시나요? 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크림치즈 아몬드랑 핫도그를 시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핫도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소세지랑 이게 그 엔테스프레즐 그 빵피 그게 둘러져 있는 건데 소세지가 완전 톡톡 터지고 너무 맛있어 그냥 혼자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안 켤 수가 없겠네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얼굴이 너무 부었네 그래서 이렇게 케찹을 바로 뿌려가지고 너무 촉촉하고 톡톡 터지는 햄이거든요 고대사랑 삼육아몬드 아유 은근히 배불러요 점심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딱히 집에 먹을 것도 없었어 제가 요즘 그래도 집밥을 좀 많이 해먹었단 말이죠 파스타도 해먹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근데 그 비슷한 재료들로 계속 돌려돌려가면서 먹었다보니까 좀 질리기도 했고 그걸 다 먹었어 요리하기도 우기찮고 해서 쿠팡이치 찾아보다가 얘네들이 보여가지고 시켰죠 시키려면 최소금액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프리찌를 두 개 하기는 싫은데 핫도그가 있길래 리뷰에 핫도그가 맛있다고 써있는 거예요 시켜봤더니 맛있네 핫도그 5,300원 아 미싸긴 하다 와 나 그게 5,300원이나 해? 음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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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먹고 가야지 하나만 이거는 아몬드 크림치즈스틱 5,500원 이건 뭐 아는 맛이니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확실히 달달한 게 음 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음 음 얘는 약간 간식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 핫도그를 시켰던 건데 음 너무 맛있다 아니 이 집이 특히 맛있는 것 같은데 이 집이 특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성량리역에 있는 엔티에서 똑같은 걸 사먹어본 적이 있단 말이죠 아까 똑같이 아몬드 크림치즈스틱이었는데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는데 음 와 진짜 하나 순삭됐다 안에는 크림치즈가 있고 여기 아몬드 가루가 붙어져 있는데 이게 고소하고 달달해요 너무 밝다 아까 너무 밝았나요? 쏘리 나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짜 이거만 먹고 튀어나가야 돼 아까 그 알람이 나가기 5분 전 알람이거든요 큐나가야 돼 남은 거는 이따가 저녁에 집에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로 해서 먹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 아몬드 브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섬유가몬드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구요 안쇼있대요 저희 저 갈게요 안녕 제가 여러분들 어젯밤에 쿠팡프레쉬로 로켓프레쉬인가? 그걸로 아보카도를 샀거든요 근데 아보카도가 너무 안익어서 왔어 저는 지금 당장 바로 먹을 아보카도가 필요해서 어젯밤에 주문했던 건데 지금 얘네 다 푸릇푸릇한 거 보이죠 다 까맣게 변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안익어서 후숙시키려고 그나마 창가에 냅두긴 했거든요 사실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고 했던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게 꼭지가 똑 떨어졌을 때 여기 색깔이 이거 봐 꼭지 안 떨어지는 거 봐 꼭지가 딱 떨어졌을 때 이 색깔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안에 아보카도 색깔이면 다 익은 거라고 하거든요 어? 색깔 괜찮은데? 색깔이 나쁘지 않은데? 한번 까볼게요 제가 원래 오늘 점심에 할 게 진짜 많았어요 아... 원래 오늘 점심에 산부인과도 가려고 했고 산부인과 가기 전에 집에서 아보카도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촬영하고 편집도 좀 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해야지 했는데 왠걸 제가 늦게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하면서 알람이 안올렸나? 알람을 내가 몇시에 일어났지? 하고 보니까 제가 알람을 안 맞춰놨더라구요 어? 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래요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내부로 감싸 1분 30초 내외로 돌릴건데 끊어가면서 돌려줘야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바로 먹기보다는 한두시간 냅뒀다가 먹는게 더 좋다고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너무 뜨겁다 좀 식히긴 해야겠다 그동안 야채를 씻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보카도랑 같이 이 야채를 샀어요 이게 후기가 좋길래 샀는데 오 진짜 싱싱해 웬일이야? 진짜 싱싱해요 이거 아니 어떤 운동하시는 분인거 같은데 닭가슴살 막 올려가지고 엄청 극찬을 하는거에요 이제 이것만 먹을거다 이거 너무 좋다고 근데 그럴만하네 진짜 싱싱하네 이거 빨리 씻어볼게요 이것은 이케아에서 산 야채 건조기? 여기서 야채를 씻고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아주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그래서 건조가 되는거거든요 세탁기처럼 오와 보기엔 너무 이쁘지만 먹기에 좋은 시기는 아닌거 같거든요 어 옷감은 멋지고 맵시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네 앞에 쑤시가 뭐야? 나 센스쟁이 애교 가득 매력쟁이 나 내가 먹은 크림블렛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거 대단한데? 이거 대단한데? 귀여워 이 중에 하나는 예쁘겠지? 그렇게 하나는 건지겠지? 이거 대단한데?